천복행을 쭉 섭취해 나가요 나가는 데 결론이 뭐냐? 이 결론! 결론이 뭐겠어요? 결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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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었으면 천복행은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어. 그래서 천복행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람이세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 천복을 깨라고 그랬어요. 그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천복행의 상황이에요. 악명입니다. 악명입니다. 악명의 이상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악명의 이상이란 분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할 수 있다니까? 천복행을? 천복행을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하다 이러하다 했는데 그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악명의 이상이래요. 그럼 악명의 뭐입니까? 악명의 뭐예요? 글자가 어떻게 풀어봤어요? 악명의. 철일. 3일 신고에 철일이 된다고 철일이라고 하나봐요. 3일 신고에 철일이라고 하나봐요. 3일 신고에 철일이라고 하나봐요. 3일 신고에 보십쇼. 철일이라고 하나봐요. 또. 또 있어요. 3일 신고에. 성통공항. 그렇죠. 성통공항. 성통공항. 또 있습니다. 이 경지에 도달한 어떤 능력을 펼치는 하냐? 발대신기. 발대신기. 성통 공항. 천지 한. duyerei 일 신고에ier.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아니요. 저건 그 신이 진짜 다 가면 되겠네요. 대신기를 바랍니다. 대신기를 편다는 거예요. 그럼 대신기가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서 또 해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참고를 설파하신 분은 바로 2, 2, 3이다. 그럼 누구냐? 3일 신고는 누가 말씀하세요? 3일 신고는 마신 마신 분. 가르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악명인. 대화발? 네? 대화발? 3일 신고는 지금 첫 마디로 나와요. 재활. 그렇지. 재활. 재활. 3일 신고는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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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일 신고는 재활 이렇게 나와요. 임금 말씀이에요. 임금께서 가르사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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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 최악의 말씀하신 게 있어. 3. 366 종목으로 나눠왔어요. 하느님이 뭐라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천신이 뭐냐? 천신이 뭐예요? 하느님. 뭡니까? 딱 정의를 해놨어요. 천신이. 천신이. 네. 앞장에다가 해놨어요. 경신에다가. 경신. 하느님을 공경하라. 경신. 경신소에다가 천신이 뭐냐. 천신이 뭐냐. 다 정의를 해놨다니까요. 하늘의 하늘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이 우주 전체가 하늘이거든. 그래서 보이는 것이 하늘인데. 보이지 않는 하늘이 바로. 천신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천신이고. 저기도 천신이고. 아무것도 다 있어요. 거기서 사별식으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악명인이 사이다. 악명이인이 뭡니까? 자. 이렇게. 동여가 철도 있고. 성통 고만자도 있고. 네. 발 대신이 하는 경신에 있는 사람이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악명이인이 누구냐. 과연. 최초의 악명이인이 누구냐. 최초의 악명이인이 누구냐. 최초의 악명이인. 3일 신고는 재활. 임금이요. 예. 재활했는데요. 재활했는데요. 재는. 바로 누구 계십니다. 누구 계십니까. 3일 신고가 여러 번 있어요. 재활. 2호가 중. 이게 다 되나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재활. 또 있어요. 뭐에요. 재활. 재활. 원부. 폐웅. 원부 폐웅. 뭐냐면은. 임금과세. 임금께서. 간호사대. 그런데 너희들 오가의 무리들아 그리고 임금계설 가로사대 자유중 그냥 무리들한테 그 다음에 제왈 원보평우 원보평우약 그렇게 드셔보세요. 여기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많이 쓰여요. 오가는 오가 중 오가의 무리들 하실 때 오가는 언제 출연했습니까? 오가 역사적으로 바로 오가가 뭡니까? 도개걸리노. 오가는 도개걸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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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오가라 그래요. 저가. 이거는 저가라 그래요. 저가. 이거는 구가. 이거는 양가. 이거는 우가. 이거는 마가. 이렇게 돼요. 그게 오가라. 이 오가제도는 바로 한국시대 때 있었습니다. 즉 한인 할아버지 시대에 이미 정립이 되어있어요. 고가. 그래서 한인 할아버지께서 삼사 오가를 거느리고 배달라를 세우고. 제가 바로 한인 할아버지입니다. 늦어도. 늦어도 한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재활원평우. 이거는 방문할 때가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평가 재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치수 농담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리들아 왔을 때가 아니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리들아 왔을 때. 이거는 정치제도 국가가 없었을 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역사적으로. 한국시대 때 한인 할아버지입니다. 한인 할아버지 또는 이렇게 쓰게 되요. 한인 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언제적 사람이냐. 쓰기 전. 그 다음에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유인 씨 할아버지가 약 1,100년. 유인 씨. 부도제에 나온다. 그 전에 황궁 씨 할아버지가 또 계세요. 하늘공장이나 피라미드. 피라미드 위에 집이 있어요. 저 강대토왕릉, 태학릉 또는 장릉릉 그 위에. 원래 집이 있어요. 재산의 진정 집이 있다니까. 어. 인디아 피라미드에도 위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원래는 무저기장, 재산입니다. 그게 고인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인돌이 원, 방, 각이거든요. 원, 네모르텍이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개도. 이게 이거도. 이거 1이고, 여기 2이고. 여기에 사람이 딱 누워있잖아요. 천지, 3위, 1천. 이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은 재산 겸 무저입니다. 그게 나중에 피라미드가 그대로 뛰어다닙니다. 철학 자체를 그렇게 받았네요. 사상. 하늘하고 이전에 유인시 약 1,100년. 황홍시 약 1,100년. 이 황홍시는 어디서 오셨느냐? 바로 마고삼신 함께해서 자손이에요. 마고의 자손입니다. 마고의 장손이라고 그래요, 장손. 기록상으로는 장손인데, 연대가 계기 때문에 수십대 수백대를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낚시할 때가, 이때가 황홍시 향하다가 서기전 7,197년. 갑자년. 1,100년에 걸렸으니까 6,100년 겸. 이렇게 돼요. 5,000년까지. 그래서 아무런 해서도 한 사람으로 서기전 5,000년. 이때 이미 천국엠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오가야 된 물이다. 이거 정치제도 완성이 됐어. 그리고요. 파리시대 때는 오가라고 그랬어요. 유인시 시대 때는 뭐 있습니까? 오가가 아니고, 5분째 다가 있는데 위아라고? 갑자기 몰랐을 거예요. 풍수에 있는. 뭡니까? 풍수에. 윷놀이판에. 동서남북 칠수. 동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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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시 시대 때 풍수제도가 이미 있었어요. 고구리의 사신도 있잖아요. 오방신. 고구리 사신도 뭐예요, 사신로. 고구리 사신도 다 아시잖아요. 다 배웠는데. 옛날에는 보다학교때는 다 안 배웠어요. 자, 사신도. 얘는 독쪽이고. 얘는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이고. 동에는 청룡. 그렇죠? 남에는 주장. 서에는 백호. 북에는 현무. 북쪽이고. 북쪽이고.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장, 현무. 이렇게 있고요. 중앙방북이 있어요. 오방신입니다. 오제. 오제라는 신이 있어요. 풍수지리상으로. 뭐예요? 바로 황북. 눈을 황자. 보문자. 이 오부제도입니다. 그래서 유인시 할아버지가. 즉위를 할 때. 청룡이 동쪽에서. 청추고. 이렇게 나옵니다. 황북이. 이 오부제도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가. 이게 나중에. 풍수지리상에 동선한 북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청룡, 백호, 주장. 여기 한자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이게 무슨 자입니까? 무슨 자입니까? 무슨 문자입니까? 무슨 문자입니까? 호반인자잖아요. 그래. 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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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이 백호. 서쪽.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그래서 호반이. 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문관. 여기는 무관. 그 뜻입니까? 호반 문자가. 그 풍수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방향이.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금이 시대의 시대 때는. 어떤 제로가 있었을까? 제가 아는 못받겠습니다. 유인시 시대가 바로. 나반. 나반. 삼신. 한인시대 이전에. 한인 이전에. 유인시가.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나반이에요. 나반. 나반. 삼신. 삼신이라고 해요. 나반을. 왜?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조상이기 때문에. 삼신이야. 자. 우리의 철학은요. 천지인이. 원래 하나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신이겠죠. 조상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도. 돌아가시면. 천. 천신이네. 천신. 천재라 불렀어요. 천재. 천재. 천재는. 천신의 대리자입니다. 인격신재라. 몸을 타고. 천신을. 천신이. 몸으로 화신한 게 바로. 천재라. 천재라. 돌아가시면. 천신이 돼요. 천재라. 다 마찬가지에요. 한인 할아버지. 한인 할아버지. 다 천신기라. 삼신이니까. 천진이 삼신기에요. 삼신일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경은. 그걸 다 가르치는 것이고. 이. 황붕시의 할아버지 때는. 무슨 제도가. 열사적으로. 있었는지는. 아직 안 밝혀지는데. 다만. 이게 있어요. 나라를 세우고 나서. 청산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장장한 정치를 돌물고. 정치를 보자는데요. 그 다음에. 찾아와 삼장은. 우리를 이끌고. 순행을 다녀요. 순행이란 것은요.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전수하는거에요. 가르치는거에요.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이런걸. 달력. 이런걸. 가르치는거에요.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게 순행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순행. 순행 많이 들어봤잖아요. 순행. 방북식되게 된거에요. 순방정치. 순행되게 된거에요. 이미 이때부터. 어. 9천년전부터. 만 년전부터. 이미. 순행제대로 했었어요. 공성한 공부 다 돌아다니면서. 마고시대 때. 마고시대가. 공부가. 부도제에 의하면. 파밀고운이야. 여기서. 천산. 요거는. 저기. 운해주라구요. 운해주라구요. 운해. 운해. 운해가 뭐냐면. 양자당하고 황하당 사이에. 상이 없이. 깊어요. 항상 푸름있게 있다니까. 구직을 연결하시고. 남쪽은 인도. 지금 인도. 월식주. 아니요. 승생주. 별이. 그러니까. 만년도 전에도. 저와 같은. 월식주. 날이. 날이 지는 것. 역사를 전하고. 운명을 전하고자. 저와 같이 순행을 했다고 한다면. 말과 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말과 글이 분명히 있었음을. 순행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과 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건립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 시절. 주기적으로. 거기에. 세월이 또 흐르면.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때마다. 그 다음 말에서 또 가르쳐줘. 그게. 도대체 다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가 쓰는 말이. 순행할 때 쓰던 그 말이요. 아니죠. 당근 할아버지 때까지는. 그게 됐었어. 천구음이. 소리가 같았다든지. 통일됐다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서로 치고 왔고 하면서. 격리가 되면서. 왕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했던 말은 모르신지. 모르죠. 그때 사용했던 말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을 지금 아직도 쓰고 있는지도 몰라. 그게 모르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 쓰고 있는 말이. 그때 말인지도 모르는 거네요. 아니요. 당근 시대 때 말은 있어요. 찾으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당근 조선 시대 때 사용하는 말은. 왜. 당근 조선 시대 때 상영 문자. 가린통 문자를 우리가. 그대로 읽고 썼기 때문에. 그때 당근 때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거네요.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당근 조선 시대 때 말은. 우리가 쓰고 있다. 네.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숫자입니다. 1, 2, 3, 4, 5, 7, 8, 9, 9, 10. 11만원. 1, 2, 3, 4, 5, 6, 7, 9, 10. 이게. 당근 조선 시대 때 말은. 아버지 같은 것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자. 아버지 말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왜. 아버지 부. 그럴까요. 자. 우리 저. 한자 박사님이 가시는데. 왜. 아버지 부를 부라고 해요. 아버지 부라고 하잖아요. 요게 바로 가린통을 읽은 겁니다. 가린통을 읽은 거예요. 가린통. 원래 요게예요. 요거. 요게 배는 겁니다. 이제 해처비를 들고. 손에 해처비를 들고 있다. 이렇게. 추리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뒷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하여튼. 요게. 구자예요. 원래 구자예요. 요게. 이렇게 변했어요. 요게 뭐냐면요. 요게 부고. 요게 우예요. 그래서. 불어있는 거라. 가린통. 이런 글자가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상영 문자예요. 상영 문자예요. 상영 문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 표 문자라고. 정음으로 된 거예요. 요게 계속. 요렇게 가면 요게 지금 남아있는 거고. 요렇게 가면. 우리가 지금 쓰는 요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자라고. 한글이. 표 문자이면서 상영 문자 하나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기역은 구고 있다는 거고. 리얼은 이어져 있다는 거고. 디얼은 부터이면서 떨어져 있는 거고. 리얼은 구고면서 이어지면서 떨어지는 거고. 리얼은 뭉쳐져 있는 거고. 뭉쳐져 있으면 미역자가 거기다 들어가. 머리. 그 다음. 비어가 뭉쳐져 있으면서 벌어져 있어. 뭉쳐져 있는데. 버려져 있어. 이렇게. 버려져 있다니까요. 비어 위. 버려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발이잖아요. 왜 발입니까? 요게 비어. 요게 리얼. 이렇게 이런 거예요. 반습니다. 자. 천국경 좀 이야기 하다가. 천국경 안에 있는 숫자. 숫자 안에서 대표적인가 몇 개만 하고. 계속 할게요. 우리가 쓰는 말이. 상형 문자에 인해서 표음 문자예요. 그걸 전환자의 명칭을 몰라 안하냐. 붙이기를 상형 문자다. 즉, 상형과 표음이 일치하는 문자다. 이런 거 제가 무십히 말할게요. 대표적인 대표를 드릴게요. 지금은 여덟판자를 읽혔습니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게 제가 갖고 올 문자예요. 요게 무슨 모양이죠? 팔 모양이에요. 팔. 팔인데 왜 여덟팔로 읽느냐. 로그입니다. 왜 여덟팔이야. 이게 왜 팔을 읽죠? 팔이니까 팔입니다. 그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팔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어. 생각한 겁니다. 원래는 요건데 요렇게 변한 거야. 그래 요렇게 변한 거야. 요게 변한 거야. 요게 뭐냐면요. 요게 뭐냐면요. 요게 다섯 개. 다섯 개에다가 막대기가 두 개야. 요거 열이잖아요. 요거 막대기 두 개를 빼. 그럼 팔이잖아. 그런데 왜 팔을 읽느냐. 이거야. 그것은 바로 요거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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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선 비읍. 요거선 디귿. 요렇게. 자영공. 요거를 아래아라는데 발음소리는 아다 아니고 오다 아니고 우다 아니고 중간 소리에. 그냥 자연스럽게 불리스럽게 해서 다중에는 우 반음도 되고 이렇게 전선 모함화되는 이가 되고 보통 아로 변이에요. 요게 바로 요렇게 나갑니다.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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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요 디귿이 류어마라고 있어요. 류어마. 류음. 요게 부드럽게 변한 음에 밟. 그 다음에 요게 조선시대 때 요 반음도 아직 남아있어요. 조선시대 때 요 반음도 조선시대 때 그 다음에 요 반음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밟. 요렇게 이루어. 조선시대 때 발음을 밟. 이렇게 이루었다니까. 류어로 발음하면서 빨리 끄느라. 짧게 해. 이렇게 했는데 실제 분들은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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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했다니까 팔을 팔을. 그런데 길거마되어가지고 팔이 된 겁니다. 제주도말 전화도 말하면 아직 풀 남아있어요. 여기서 전화된 거예요. 요게 비옷. 요게 디귿인데 발음상으로 가린토를 읽은 거라. 가린토에 요게 비옷자는 당문조선시대 가린토 38장 요게 아니고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게 있어요. 요게 파져 있는데 요 글자가 어떤 데서 할 수 있냐면 요 글자가 있어요. 요게 뭐게 요게 뭘로 보여요? 요게 뭘로 보여요? 유스믈 시읏이에요. 저기 영어로 쟤드바 영어로 쟤드바 영어로 쟤드바 유스믈 시읏 여기다가 여기 이가 있잖아요. 이 요게 비옷이야. 여기 이러면 어떻게 파는대요? 이렇게 보세요. 지 요게 요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변했을 뿐이에요. 쥐 쥐 쥐 쥐 쥐 쥐 쥐 요거에 상영 문자잖아요. 그죠? 집이야 그냥. 집이 오히려 집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이 글자가 생긴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집과자가 하는 거예요. 집이 하는 거예요. 가 가 가는 또 다른 발음에서 또 왔어요. 이것도 가가 있어. 아까 오야제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상영 문자로 된 글자이면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 같잖아요. 이런 거 참 많습니다. 지금 팔도 그랬죠? 그러면 왜 여덟 그러니까 여덟 왜 여덟일까요? 모교사는 구과학적으로 응 연구를 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을 때부터 우리 말에 대해서 한 가완 시인이 말았기 때문에 분석을 많이 했어요. 왜 할매라고 그랬지? 응 할매가 어떤 말에서 변해왔을까? 이런 거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요. 자 왜 여덟 이런 거라고 있느냐? 왜 여덟을 연구를 여덟배로 하는 거 내가 지금 30 말 했잖아. 이거는 이거를 10 이라고 하잖아. 보장해여 10을 11이라고 했잖아. 이 inches 할 때 그다음 이거는 뭐 해고요? 둘 하나 둘 할 때 둘 이거는 뭘 할까요? 빼는 게 말이 우리 말이 있어 왜 무엇에서 뭘 배당할 때 우리만 쓰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들다. 들으내다. 들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동사는 의간이 있잖아요. 그게 명사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쓰는 말 자 잊다 떴다 짐다 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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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명사가니까 명사 밟다. 밟다. 밟은 밟을 받는 거예요. 밟다 여기 이게 부터 있었군요. 밟은 게 밟다는 말이에요. 신 신 신 신 신을 동사로 쓰는 게 신단이야. 이런 말이 염증신이 많아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라고 쓰잖아.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게 다 노을이 있는 거예요. 이 입은 입다 말고 우리 입다 있잖아요. 입다. 여기 일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얽다 있어요. 얽다. 이게 처음에는 입이라고 했어요. 조선시키기 때문에 입이라고 입다. 이게 몸 변이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비뇨오면서 불구합니다. 엄미불화가 엄미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입. 입으로 공무. 뭘 하니까 입다는데 이게 엎는 거예요. 엎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는 입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입에서 명사잖아요. 명사 명사가 공사가 100원다니까 바짝 붙이면 이런 체계가 되어있어요. 우리 엎는 그래서 열 덜 둘 이렇게 돼요. 열 덜 열 둘 이게 어떻게 합쳐지냐면 어머를 현상이라거든요. 바로 쉽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비내요. 맞춤이 이곳은 어떻게 됐냐면 앞에 그냥 놔둬더라도 뒤에 덜 까지 두더라도 이게 없어지면서 앞으로 열 열 둘 하나보다도 쉽게 뒤에 잘라버려 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떨어져 왜 이 걸작 이 걸작 이 걸작 비슷해 음 그래서 음 을 여덟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이 걸작 이 걸작 똑같아. 바람을 변하기 위해서 여덟 이렇게 변하고 그러네요. 여덟 의문이 체계적으로 선수로 밟으면서 변해온 것을 불가한데요. 여덟이 열어둘 열어서 드러냈는데 두개다. 열어서 두개를 드러냈다. 이 소리예요. 열어서 드러내기를 두개를 했는데 여덟 두개다. 여덟 두개다. 이 소리입니다. 이거 아무도 못 밟혀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장점으로 어 열 열어서 셋을 드러내면 일곱이 아 그것은 또 여기 있어요. 그 글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글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요? 숫자가 순서 순서에 의한 것인데 아 당연히 논리가 생겨요. 그럼 칠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이런 모양은 없잖아요. 일단은 칠은 핵수로 따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이게 디귿 이게 리얼이고 딜 이게 질 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수를 만들고자 생각했으면 수 자체가 줄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사고를 할 때 논리를 쓰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인 게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방식을 적용하든지 정각기성이 있는지 아니 그건 아니죠. 정각기성이 있는지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글자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는 6이죠. 이거 6이죠. 그렇죠? 이거 원래 글자가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팔에서 두 개 뺀 게 6이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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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가 또는 성령 제사 이렇게 나오요. 성령 제사 철인이 성령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 철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할인 할아버지를 보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국가 제도를 볼 때는 할인 할아버지가 인력이잖아요. 그 밑에 철인들이 계셔 백성들을 가르치주기 위한 대신해서 제사위와 흥인 인간사람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밑에 철인입니다. 이 철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바로 종 선 전 이렇게 돼요. 종 작은 도 사라운 사람인데 마루종자요. 선 을 사라운 사람인데 사라져야 계세요. 그 다음에 저는 almighty 사라운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요. 요게 선 이라고 참전 개 전 mois 이 거야. 전을 찬양한다. 전을 실천한다 할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은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이 뜻입니다. 한국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왜 노래하셨어요? 왜 배달라고 세웠습니까? 왜 개천을 하시냐고. 바로 웅족과 호주의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니까 전쟁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바로 천국여, 사별신공, 천정기일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족은 깨울러서 돌아왔다 갔어. 그런데 웅족은 중력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지고 21일만에 백번 여자로 변했잖아. 인간으로 완전히 인간이 된거에요. 인간. 짐승같이 불지않고 인간으로서 됐다는거에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인간이 되라. 홍인, 제세이와 홍인인간 하나님께서 홍인족과 호족한테 가르치기 위해 인간이 되라고 부르친는거에요. 인간이 되라. 그 인간이 바로 이 인간이 되라. 완전한 인간. 당문조선시대 때 문자가 또 있습니다. 이 전자하고 관련된 인간이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뭐로 다 되니까. 딱 보면 뭐로 다 되니까. 일단 써가지고 있어요. 보자. 서있는 존재입니다.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머리이고 여기는 절풍입니다. 이렇게 되는거에요. 절풍이 뭡니까? 세기. 이렇게 되어있는거는 세기치고 여기는 머리이고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다리다 이거에요. 서가지고 있는 존재에요. 서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위로 읽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 그죠. 두 자리가 돼. 이거는 리얼자. 이거는 미역이고 이거는 시옷이고 서랍 이렇게 되죠. 서랍.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로 읽을때 사람윈 이렇게 읽잖아요. 원래 사람은 로고야. 단군조선 시대 때 사람이. 근데 사람인자를 이렇게 서면서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거는 갖고 온 형태의 인자로 나오죠. 근데 단군조선 시대에 이 관찰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랄까 이런거에요. 우리가 사람이야. 왜 사람이냐. 서가지고 있는 반전한 사람. 죽는 사람은 누워있잖아요. 서있는 사람이야. 네. 강군조선 때 저 글자를 두 음자를 사람이라는 소리값으로 읽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란 말씀이 이거에요. 이걸 읽으면서 사람이란 말씀이 지금 우리가 쓰는 사람이 5000년대 지금 변함없이 왔네요. 그 사람이죠. 여기 사람이 롬전이 了 들면은 리얼 자 앞에 이렇게 돼요. 산. 여기 산. 산. 이렇게 돼요. 여기 뭡니까. 1,2,3. 하나,2,씩 아따. 살다. 여기는 살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기는 산. 쭈을 들면은 리얼 자 앞에 가고 이렇게 되요 쇼개 산 사업 이렇게 되요 우리 뭐니까 1 2 3 1 2 시에 갈 때 삽니다 살다 또는 살다 살아있다 살다 영어 4 4 사만자 동명사 동명사 3 살아 있다는 것 자체 존재 삶이라 할 수도 있고 사람의 약 약치 말 소리가서 원래 사람인데 산 그게 줄임말이 3일에 그래서 하나 둘 셋이 하날땅 사람이에요 3 3 4 4 원 바깥 아자 뭐 바깥 마시지 원 방 가 아 이게 사람이랄까요 사람이 쓰이는 걸 쓰이는 걸을 상징적으로 볼 마트 내 보행이 없네 요거는 땅을 나타내고 1 1 1 1 마찬가지 하늘 땅 사람 근데 미사 1 1 2 3 시에 1 2 서희 저희가 무슨 말입니까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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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렇게 변함 사람이란 뜻이 좀 쓰이는 존재 서구가 쓰이는 존재 타투 하죠 그래서 방 조선 시대의 글자가 있는 것처럼 저는 상향 글자 하고 말소리하고 읽는 소리가 이치한 글자가 어 수용이 난다. 그음이다. 숫자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겠는데 여기 종선전 했을 때 저는 다 예가 되죠?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선은 뭡니까? 선 선 쉽게 예해를 해보세요. 선이 뭡니까? 선 그렇죠. 산에서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도루 닦는 사람이 또 선인이 원래는 그래요. 산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절에서 요새는 저 책이래요. 옛날에는 당조선신 시대 때 백알라라 시대 때 산에서 도움 핥 닦았어요. 그곳으로 다 선진을 버렸으니 그런 종은 뭡니까? 종은 사람은 사람인데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에요. 가르침. 당근 한 배가 한배금 그러잖아요. 한배금. 대종교 대종교가 한배금 이렇게 읽어요. 한배금으로 읽는다니까? 이 종자를 대금으로 대금으로 읽는다. 조상식 이렇게 읽는데 이 종자가 바로 원래 종교라는 뜻입니다. 종교를 가르치는 분이란 뜻이에요. 다시 보면. 종자. 그래서 이거는 신선종자 신선이름종자 신선이름전자 이렇게 나와요. 한자 품에는 원래 뜻은 요것을 다 갖고 있는 거다. 철인이다. 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다 우주만물의 일치를 다 깨달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악매인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최초의 악매인이 누구까요? 최초의 악매인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구도지 혹시 읽어보셨어요? 아까 사별신고는 재화 이렇게 나오는데 재. 이건 임금이라 이미. 임금이요. 이분은 임금이 아니고 임금이랄수도 있고 돈을 깨달아서 지인분이거든. 과거가 어떤 분이냐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과거는 희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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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없어요. 희노의 부분이 없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성통공안 발대신기 그 경지가 희노의 구분이 없는 단계입니다. 선하 구분이 없어. 희노의 탐용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다. 그게 뭐죠? 원래 존재 삼진 삼진 삼진이 뭐에 있어요? 성 명 정 성 이성 이 성에서 이 흡 흡 신이 성을 감싸고 있고 개가 명을 감싸고 있고 신이 정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게 흡 흡 여기 안에 바로 이 김지잖아요, 철. 악명인의 김지예요. 악명인의 김지를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세밀신고 주석풀이가 있어요. 주석이 있다니까. 누가? 풀이를 누가 하게 됐어요? 바로 발해 시대 때 대조영 할아버지 때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동생이고 그 다음에 임아상이라는 분이 있어요. 임아상 임아상이란 분이 상자가 덥지 않았는데 임아상이란 분이 주의를 했는데 거기에 발 대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발 대신기가 뭐냐? 발 대신기 아까 얘기했는데 발 대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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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기기가 뭘까요? 대신기를 발담하게 됐는데 대신기기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네요. 다 뜻이 있습니다. 한자로 다 뜻이 있듯이 우리만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슨 맛 자체로 대신기기를 뭘까요? 자 오행 오행 오행의 체계로 대신기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북쪽 수 목 과 고 금 여기 오행 영영 하늘에는 오행성 땅에는 오행 사람에도 오행 오행성 기가 바로 오행입니다. 그냥 오행으로 이야기할 때는 오행기를 이야기해요. 기 오행이라고 했을 때는 길을 이야기해요. 수기가 장소로다. 그런거에 있어. 물이죠. 화기가 100%다. 둘이 목기가 100%다. 나무나 사람 오행이잖아. 사람은 오행이 골골이 있어요. 물론 칠 친구도 있어. 그런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골고루 당겨져 있다. 만약에 물만이 있다. 그런 문의식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오행은 골고루 당겨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기가 오행의 기가 골고루 있다. 이것이죠. 이 오행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게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게 뭐에요? 그 다음에 수행. 수행. 신장. 신장. 신장하고 광광인데 그 다음에 무관. 관. 무관. 신장. 토종.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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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엠. 오엠의 순서에요. 이게 비밀은 선생 아시죠? 그분이 주전하기로 콩팥이 문제 생기고 관이 생기고 이렇게 순서로 사람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 이전. 로고 이전. 정단계를 봅시다. 진짜로 생기기는 그런 순서로 생깁니까? 실제로 그렇게 생기는 거에요. 이라요. 보세요. 현대 과학이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증명 안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안 해 놨어요. 내가 말이 안 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분을 쓰세요.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말하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사람이 형체를 갖추는 순서가 어떻게 있어요? 그걸 아시고 말씀하셔야지. 형체를 갖추는 순서가 동시다발적으로 피어나듯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냐고 말해요.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맞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반자와 정자를 수정해서 이렇게 이미 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다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나타나는 것이 순서가 계속입니다. 저는 함께 순서 피어난다고 말해요. 펑튀기 튀겨지듯이 이렇게 된 것이 간장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폐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 같다고 말해요. 화낼이 먼저 생겼어요? 딸이 먼저 생겼어요? 뭐 화낼이 먼저 생겼다고 말해요. 그렇지. 벌써 말이 틀렸잖아요. 순서로 말해요. 이 기가 작용을 해. 수기가 작동하고 목기가 작동하고 활기가 작동하고 이렇게 기가 작동해요. 신의 폐미를 듣는다는 거예요. 신의 폐미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게 개의 신기를 편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본다는 것은 다 보여요. 하늘땅, 땅, 땅, 눈까지, 사람, 성대방의 틀구멍 안에 내장까지 다 보여요. 그 경지인가요? 듣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온갖 소리로 다 듣는다는 거예요. 관시한 보살이기 이상. 그 다음에 행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은 바로 신을 부리는 단계입니다. 신을 부리는 단계입니다. 그 무슨 단계입니다. 신을 부리려면 그 신 위에 있어야지. 그죠? 그 자체가 바로 신. 신이 나벨 상태라. 내가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파급신을 부리는 겁니다. 네. 내 마음대로 내 몸을 다 조정해. 내가 일곱 개로 나타날 수도 있어. 상대방 논의는 그렇게 분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내 몸을 내 자제 자유자재로만 나타낸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고 어디로 저 우주까지 전기가 번개가 전기거든요. 전기가 닿다가 돌아온 것 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태옥키가 태옥키가 태옥키 저기 팔개도를 그렸잖아요. 팔개도 이렇게 도는 걸 이렇게 지구가 돌고 지구가 공천하는 모양이기도 왜 이렇게 안 됐어요? 다 알죠. 북두치선이 요렇게 돌고 모양이 유출을 하면 지구가 요렇게 돌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 당시에 다 나와있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둥글둥글 들어간다. 둥글둥글 돌아간다는 거 아는 거 둥글둥글 돌아간다는 거 아는 거 왜요? 둥글둥글 원박이죠. 원박이란 말이 이미 한옥 하나오실 때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불교에서 생긴 게 아니고 근데 왜 서양에서 500년 전에 두는 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서양도 지동설 뭐 서양도 우리는 우리 걸로 아는 얘기지 전부 거짓말로 가는 태호복회는 뭐라 그랬어요? 태호복회는 신통인 그래서 몸을 자유자재를 하는 겁니다. 지구 위에 올라가서 지구 저거 보면 이렇게 도는 게 다 보인다 안그러겠어요? 안겟는데 우주의 위치에 다 깨고 있는데 그 경지가 말아 방위인이 경지입니다. 그런 경지입니다. 즉 뭐냐면 신인하게 경지하는 말이 신과 같은 경지이다. 신인이 바로 산진이 아닌가 산진 반진일신 다 아시잖아요 반진일신 진이 되돌리면 신이다. 산망을 되돌리면 진이 되고 진이 되돌리면 신이 된다. 반진일신 그 신이 바로 이 경지다. 발대신기 방면민 성통공왕 철 종선전 종선전 이분들은 수시로 천국에 왔다갔다 합니다. 수련을 하면서 수시로 천국을 왔다갔다 해요. 어떻게 해요? 안에도 천국이 있고 산에도 천국이 있고 하늘에도 천국이 있고 천신기 천신기 다 있잖아요. 천신이 실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다 형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통공왕 자조영역회 라고 했을 때는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수시로 갈 때 그래서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인이 부족한 게 있고 명상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아진 분들이 다 소파 다 해놨어요.